미루는 자들을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을 영원히 놓치게 되면 우리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내 남편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것을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계속 계속 시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당신 곁을 떠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남아있는 부인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임할 것 같아요. 내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천국 가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.